중3 동학인 7과 교과서에 있는 문법 있는 문장들 전부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색깔친데 외우면 되고 좀 문장 개수가 많지 27 근데 되게 적어 왜인지 지금 알려줄게 거의 한 다섯 문장 정도밖에 안 돼 암기할 건 왜냐면 1번 같은 거에서 진짜 9번까지 봐봐 먼저 이렇게 외워 더 걸 100% 걸 보이 나오는 건 다 그냥 더 걸 더 보이야 The girl is my sister 제가 양쪽을 띄우는 이유는 요거는 가급적이면 영작을 해야 돼 이거 순서배열 말고 순서배열은 이제 클래스 카드를 그걸로 하고 클래스 카드로 순서배열 하는 것도 잠깐만 이렇게 처음에 나오잖아 그치 요거를 보고 먼저 머릿속에서 이걸 맞춰야 돼 The boys are my friends 근데 The boys인데 어떤 boys? The boys reading books 그렇지 이렇게 The boys reading books are my friends 다음 것도 그 나에게 주었다 뭐를 큰생일 선물을 He gave me a big birthday present but great birthday present which was very kind of him 그냥 먼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글보고 가급적이면 영어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 이걸 하라고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20번 정도 진짜 통과되면 뭐 이거 영작을 못 할 수가 없어 이 글자 같은 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가급적이면 다 이제 영작을 할게 근데 외우는 거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라고 The girl is my sister. The boy is 진수. 다 이거잖아 The boy is Eric. The girl is 소진. The girl is Jane. The boy is Jack. The girl is Sora. The boy is John. The girl is Jane. 뭐 하는 거냐 내가 이것만 외우냐 내가 이것만 외우라고 Waiting at the bus stop. Buying a ticket. 티켓은 셀 수 있는 거니까 어가 붙은 거고 그 다음 팝콘은 못 세. 팝콘은 그래서 어 있으면 안 돼. 주위에 더는 되는데 이링 팝콘. 팝콘을 먹고 있는 이구나. 아 미안. 먹고 있는 그 다음 그녀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알맹이가 뭐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Talking with her friends. The girl is 소진. The girl is my sister. The boy is 진수. 이런 식으로. The girl is Jane. 어떤 거리냐 Drinking coke. 그 다음 drawing a picture. Reading books. Reading books. Reading books에 대해고 Reading a book도 해야 된다. 칸이 두 칸이면 Reading books이고 여기처럼. 그렇지. 세 칸이면 Reading a book이고 상관없다. 그렇지. 자 여기 넘어가도 되지. 그 여자. 어떤 여자의 Eating a cookie. 쿠키를 먹고 있는. Playing soccer. 운동 경기 앞에 어나 언 더 안 들어간다. 그래서 Playing soccer. 이것만 외우면 된다고. 대체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게 프린트 보면 이렇게 설명 같은 거 있잖아 요게 필요가 없는 게 지난번 문제를 자 2년전 거 문제야 우리 시험법 2학기 기말 이거 문제인데 문제 대강 훑어봐 봐 듣기 문제는 뭐 해석만 되면 되는 거고 빈칸에 들어갈 거 요것도 빈칸 뚫은 거 같다가 이제 빈칸 이것도 할 거야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듣기 이거는 빈칸 뚫어 놓은 거 같다 할 테니까 그 백발백충 교재 보면은 빈칸 뚫린 거 있잖아 거기 있는 거만 봐도 돼 적충 배에도 빈칸 뚫려 있고 듣기는 빈칸 뚫린 거 이제 그거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단어 쓰임 다르지 않은 거 요것도 내가 클래스 카드에 올렸어 그거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외우는 거 이거 이걸 관리하는 거 이거란 말이야 8번 어법상 바르지 않은 거 이거 내가 빨간색 표시한 거 그거만 바꾸던 거 할 거야 이때는 서술형은 안 나왔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자 21번 여기도 서술형은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2017년 2학기 기말에도 서술형은 안 나왔고 그냥 객관식에서 이 문제 나왔는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마지막 시험 있지 지난번 시험 여기서도 보면은 서술형에서는 다 교과서만 나오긴 했어 서술형에서 서술형에서 이제 논술형 2번 같은 거 교과서에 있는 거거든 교과서에 있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I couldn't make him go there there이 없었는데 그냥 there을 집어넣은 거야 여기서는 다시 원래 교과서에는 I couldn't make him go 요거까지만 나왔는데 there 이걸 여기서 집어넣은 거라고 그렇지? 이 정도는 당연히 니네가 할 수 있으면 되고 이거야 다 이런 문제야 자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돼 이건 전부 다 암기해야 되니까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논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한글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뜻은 그냥 여기 배우기가 보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옆에 같이 띄운 거야 자 그 다음 10번에서 13번은 똑같애 Eric은 그 프로젝트 끝냈다 그 소녀가 미끄러졌고 넘어졌다 그 소년이 꽃들을 주었다 그 소녀에게 꽃들을 주었다 그 소녀에게 많은 학생들이 늦었다 for class 수업에 일단 이거만 외우라고 여기 뒤에 패턴 똑같애 which made him angry which made her happy 힘 대신에 her가 되고 which made the teacher angry 힘 대신에 더 티처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것도 feel이 없어도 돼 그러니까 그녀가 그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거면 feel이 없는 거고 feel이 있으면 그녀가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feel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칸 수를 봐 그렇지? 칸 수를 만약에 이 문장이 나오는데 뒤에 영작하는 게 나온다 이거 전체는 아니고 1, 2, 3, 4 이거면 feel 없애고 이거만 쓰는 거고 which made her embraced which made him happy 해피 대신에 embraced가 쓴 거야 당혹스러움 알았지? 근데 내 가석한이다 그럼 which made her feel embraced 이거야 주의할 게 있어 이거 다 A자리의 목적격이야 그래서 him, her, me 이거야 더 티처 보통 명사 같은 경우는 주교 목적격이 없고 대명삼아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15번 16번 18번도 똑같이 The girl is pretty 그 여자애는 귀엽다 The boys are my friends 그 소년들은 내 친구들이다 자 이것도 더 보이 만약에 더 보이로 바뀌면 알간이라 이지겠지 이것도 더 걸지면 이지가 아니라 아겠지 이것만 주의하면 돼 우리 문법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은 띄워볼게 여기 봐봐 여기 보면 21번에 그러니까 내가 외운 거랑 뭐가 다르다면 그냥 그게 답이야 21번에 3번 같은 경우도 보면 which was nothing unusual 있지 이거는 which was nothing unusual 요거 요건데 바뀐 거잖아 그지? 다시 볼까 She came to class early today 그녀가 오늘 수업에 일찍 왔다 근데 그것은 very를 갖다가 nothing으로 바꾼 거야 which was nothing unusual 이렇게 내가 외운 거랑 다르다 그럼 그냥 그게 답이야 나머지는 아예 똑같아 100% 알았지 그렇게 보면 돼 내가 외운 거랑 다르다 그게 답이다 The boys The girl is pretty 그러니까 더 걸 이게 걸지로 바뀌면 이지가 아니라 뭐라고 아 대체 자 The boys are my friends The man is my father 근데 어떤 남자 driving The car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 다음 Reading books 책을 읽고 있는 Singing a song 노래를 부르고 있는 대체 나머지 14번 18번만 이제 변칙적인 거라고 Do you know the woman 넌 그 여자를 아니 어떤 여자의 Sitting on the bench 벤치에 앉아있는 됐지 자 그 다음 Look at the girl 저 여자의 봐봐 어떤 여자의 Playing the guitar 기타를 치고 있는 여기 쓰여 있지 왜요 이렇게 자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 그 여기 Waiting 앞에 Boeing 앞에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pp 과거 분사 또 ing 현재 분사 전명구 이게 나오면 99% 관계대명사 주격이랑 비동사 생각되어 있어 그러니까 death 다음에 비동사 생각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더 걸이니까 당연히 death easy겠지 더 걸 단수니까 앞에 사람이니까 death 갖다 easy로 death 갖다 후로 바꿔도 되고 이렇게 안 나올텐데 혹시 어렵게 나오면 만약에 학교에서 어렵게 나온다고 얘기했으면 그렇게까지 나올텐데 그렇지 않을거야 그렇게 나온 역사가 없다 자 그 다음 which made him happy made her happy made the teacher angry 그렇지 학생들이 수업이 늦었으니까 당연히 행복하게 아니라 열받게 만든거고 그렇지 그 다음 which made her embraced 그녀를 쪽팔리게 만든거고 스펠링 이거 외울거 없어 어차피 다 주어질거야 스펠링은 최소한 이거라도 줄거야 괄호에 뒤에 ed만 붙이면 된다고 그렇지 자 이거 embracing ing로 바뀌면 큰일 나다 그거 주의해라 자 그 다음 그 다음 갈게 그녀가 수업에 일찍 왔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usual 일상적인 것이었다 unusual 매우 특이한 것이었다 그렇지 USUAL이 보통의 평범한 unusual 특이한 그렇지 그런데 그것은 매우 특이했다 우리는 기다렸다 우리의 피자를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for over an hour 한 시간 이상 동안 열받았겠지 which made us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만들었다 really hungry 정말로 배고프게 뭐 hungry 대신에 angry로 바뀌어도 되겠지 열받게 다 똑같지 made us made a doctor made her 다음 형사야 그렇지 정말로 배고프게 really 대신에 배리로 바뀌어도 되고 그렇지 really 대신에 배리로 바뀌어도 되고 which helped her I had to work 나는 일해야 됐다 다른 학생들과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기 문제 나올 것 없다 which helped me help a, b 비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다 투부정서나 동사원형 그러니까 make가 뭐로 바뀔 수 있어 투메이크 그렇지 그런데 그것은 나를 도왔다 이렇게 외워 이거는 어떻게 외워냐면 helped me 주어를 다른 걸로 위치 대신에 he helped me 그는 나를 도왔다 make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를 사귀도록 help a, b 비자리에 뭐가 나온다고 투부정서나 동사원형 이렇게 외우라고 이거 대신에 다른 주어 대신에 그냥 위치더라는 거야 그렇지 그 위치 앞에 콤마 있는 거고 됐지 여기서 이제 자 그 다음 이 위치가 대서로 바뀌면 절대 안 된다 앞에 콤마 있는 거 됐지 자 그 다음 똑같애 it means 다른 주어들하고 그냥 그런데 그것은 의미한다 뭐를 we have to finish 우리가 끝내야 된다 우리 숙제를 따로 외워 우린 끝내야 된다 우리 숙제를 on time 제 시간에 근데 앞에 대신상 때 있거든 그래서 해석이 우리가 끝내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 거야 which means 그는 그것은 의미한다 we have to finish our homework 우리가 우리 숙제를 끝내야 된다 on time 제 시간에 됐지 we lose points 우리는 점수를 읽는다 우리가 숙제를 내면 late 늦게 이 late가 early로 바뀌면 안 되겠지 그치 일찍 숙제 낸다고 점수가 깎이지 않겠지 우리는 lose points 점수를 읽는다 만약 우리가 핸드인이 제출하되야 우리 숙제를 late 늦게 제출하면 점수를 깎인다 읽는다 그런데 그건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가 숙제를 끝내야 되는 것을 on time 제 시간에 그치 late가 early로 바뀌면 틀리지 어색하지 그치 다시 지금까지 주의할 문장이 여기에 있는 거야 주의할 문장 late가 early로 바뀌면 안 된다 문법적인 건 아니지만 내용이 어색해진다 대체 학교에 늦었다 다시 made my teacher angry 똑같은 거 나왔지 made my teacher angry the teacher my teacher 뭐 이 차이야 우리 선생님을 열받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선생님이 LO가 사역이야 지각이야 일반이야 일반이지 일반 동사 다음에 A, B 비자리에 뭐가 나온다 투부정상 A자리는 목적격 그래서 어쓰고 그래서 to use인데 이거 using이나 그냥 use로 바뀌면 안 돼 대체 우리 선생님을 학교했다 우리가 사용하도록 우리 핸드폰을 수업 중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놀래켰다 그치 그 다음 그는 내 컴퓨터를 썼다 without asking me 나에게 물어보는 것 없이 even asking me 심지어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which upset me 그런데 그것은 나를 화나게 했다 이거 뒤에 S가 왜 안 붙었냐면 앞에 과거잖아 up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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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upset 과거도 upset 뒤에 S 붙이면 틀려 이거 그렇지 뒤에 S 붙이면 틀린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화나게 했다 아 이거 화나게 했다 고쳐라 화나게 했다 많이 그렇지 I couldn't find my case 나는 내 키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것은 일어난다 항상 그는 나에게 주었다 커다란 생일 선물을 which was very kind 그건 매우 친절했다 그건 매우 친절했다 이거 워로 바뀌면 안 해 of him 그에 대해서 그가 이거 그냥 왜요 which was very kind of him 몇 개만 다시 집어서 얘기합니다 1번에서 9번까지 쉽지 the girl is Jane 이건데 앞에 중간에만 있는 거고 그 다음 그 여자애가 미끄러졌고 넘어졌다 문제 안 나올 거야 which made her embraced which made him happy 이거 that으로 바뀌면 안 된다 그렇지 그리고 중간에 다른 거 껴 있거나 내가 말하는 거 외에 다른 변화가 있으면 그냥 틀린 거라고 보면 된다 그렇지 이거는 가급적 얘기했듯이 영작 한다고 얘기했지 영작 할 거니까 영작 준비해와라 이거 외우기 쉬우니까 여기도 외우기 쉬웠지 그 다음 which was very unusual 그런데 그것은 매우 특이했다 클래스 카드로 한 20번 돌려 20번 돌린 다음에 영작하면 정말 쉬워 그리고 이걸 돌릴 때 이거 암기할 때 말이야 the girl is Jane the girl is my sister the boy is 진수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말고 이런 거만 밑줄을 건넌 다음에 니네가 안 이어지는 거였지 영어로 말해보고 틀린 거를 밑줄 그란 말이야 한국편을 찾든가 이거만 지지고 볼까 이거만 반복해서 죽여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말고 7번 했다가 12번 했다가 17번 했다가 왔다 갔다 해도 책들을 읽고 있는 그 소년들은 the boys reading books 튀어나오면 다른 거야 look at the girl 벤치에 앉아있는 sitting on a bench 그 다음 which was very unusual which made us really hungry really 뭐로 바꿔야 된다고 very low 이런 식으로 make new friends 이것만 해서 나오게 which helped me make new friends 이것만 살짝 어려운데 우리는 우리의 점수를 잃는다 우리가 숙제 제출하면 일찍으로 바뀌면 안 돼 늦게 제출하면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것은 의미한다 we have to finish our homework 이걸 못해 우리는 have to가 뭐뭐야 한다잖아 우리는 우리의 숙제 끝내야 된다 제 시간에 which means 그런데 그것은 의미한다 할 수 있지 우리 선생님이 허락했다 사육동사 다음에 아니 일반 동사 다음에 a, b 비절에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 우리 선생님이 허락했다 우리가 쓰는 거를 뭐를 우리 핸드폰을 언제 수업 중에 대체 my teacher allowed us to use our cell phone in class 이렇게 하라고 클래스 카드로는 20번 돌리고 그런데 내가 얘기한대로 최소한 2번은 내일까지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고 하고 구가 문법은 다시 설명 올릴게 고생했다 이 觉 네 4번은 5번은 때 Esc 5 differences 있으 maj